이거 뭐야, 대박이야. 지금 앉아있는데 이따 열심히 할게요. 도마 나갔는데 열심히 해야죠. 땡겨. 대박, 이거 봐. 대박이네, 이거. 내가 멀미가나, 지금. 멀미가나. 아, 전도 못 박겠네, 이거 미안해서. 아, 힘들어. 힘들어, 힘들어. 쪽으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해. 얘네들이 문제야, 얘네들이. 야, 왜 너만 그러지가 됐어. 너만 그래. 내가 분장하지 말라고 그랬지. 야, 요즘 연탄 왜 이렇게 무겁냐. 아, 빡세다. 와, 삽질을 진짜 많이 하네. 아이고. 쉴 틈이 없네.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, 이거. 진짜 지구방이 돼 맞네. 아, 이래. 아, 이래. 아, 이래. 걸로叔 Nan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